우리 서시기준님은 심경의 변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. 많은 건 사실이고 사람은 태어나서 한양으로 가라고 그랬어. 그런데 우리 기준님은 한양에서 거꾸로 내려오셔서 시골 동네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지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하지만 올 수전에는 조금 더 힘들 거야. 올 해요?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50줄 되기 전에는 참 많은 굴곡을 타고 갈 거야. 50줄 들어서야 40대 후반 8, 9, 50 이때쯤 돼야 아 이제 살만하다 소리가 나올 거야. 그리고 기준님은 욕심이 원체 많아. 원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어라고 해도 우리 기준님은 택도 없어. 밑바닥에 깔리는 정도밖에 안 돼. 그리고 기준님은 내 주머니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. 10원짜리 하나라도 나가면 나 죽는지 아는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래.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나가면 그게 20원, 30원, 40원이 돼서 돌아와야 아 본전 들어갔구나 생각하는 게 기준님이고 고개 떨어지고 없어. 대답을 해. 여기 대답 말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. 맞아요. 그러신 분이 기준님이라 그 굴곡을 타고 가면서 기준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큰 굴곡은 없어. 하지만 내 스스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. 진흙탕으로. 맞아요. 걱정인형이야.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해답을 끄지고 내지 않으면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야. 맞아요.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잠 못 자고 잠 설치는 거는 당연하지만 우리 기준님이 이틀이고 삼일이고 잠을 못 자. 그게 해결될 때까지. 그래서 지금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임파선염까지 온 거예요. 맞아요. 그 정도로 막 계속 설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. 네. 그러신 분이야.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무뎀 사람들한테는 지금 걱정이 스트레스 추게도 안 끼거든. 근데 우리 기준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미리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제3자가 오면 우리 기준님 참 단순해 보일 때도 많아. 그냥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넘어가는 것처럼. 근데 기준님 자체는 안 그래. 정말 뭔가를 따져들고 뭔가를 꼼꼼히 챙기고 뭔가를 맞춰놔야 돼. 1 더하기 1은 2 딱 떨어져야 돼. 맞아요. 근데 어느 때 보면 1 더하기 1은 5 본인 혼자 우기고 있어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습기도 해. 하지만 그거는 그때 뿐이야.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세무사 사무실을 구했는데 서울에 있어요. 그래서 다행히 거기도 재택을 시켜주겠다. 천안에서 재택을 하되 직장은 서울에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다니면 괜찮지. 괜찮아요. 근데 그 자리 자체가 죄송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거야. 아 왜 못하겠지. 안 되는데 뭔가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고 싶은데 그게 안 돼. 그거는 지금 올해는 조금 힘들어. 내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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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반기쯤 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. 근데 그거는 그냥 지금 사실 애정이라고는 별로 없잖아. 이게 애정인지 뭐랄까 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신랑을 봤을 때 안쓰러움? 그런 게 좀 더 그렇지. 그게 더 크지. 모성애가 더 크지. 그렇게 우리 기준님은 내 남편을 보더라도 그런 게 많고 회사를 보더라도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바뀔 거예요. 바뀔 거고 내년 상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괜찮아지니까 그때 들어오는 일자리가 내가 평생 갈 수 있는 일자리 그러고 일단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출근이거든요. 네. 일단 다니고 네. 다니세요. 다니면서 더 좋은 자리가 나오니까 그때 옮기셔. 하고 올해는 이동은 없습니다. 이동은 없는데 내년에 내년에 들어서면서 올 올 말 들어서면서 한 번 이동이 있을 거예요. 그때 그때 옮기는 자리가 내 평생 가는 자리예요. 그러고 내년에 좋은 게 많이 들어와. 올해 좀 힘들더라도 내년을 좀 기약하면서 그렇게 사셔. 아셨지? 그래서 신랑도 근데 저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먼저인데 네. 왜냐면 제 커리어가 먼저거든요. 네. 근데 신랑은 이제 결혼한 지도 4년 됐고 연애도 10년을 했어요. 아기를 너무 원해요. 네. 그래서 당장 아기를 갖자 노력하자 이러고 있어가지고 언제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응 아기는 있어. 아 그래요? 네.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 이때쯤 생각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한 10월, 11월 이때쯤 네. 맞아요. 그 아이가 나오면서 태어나면서 또 좋은 기회가 생길 거고 대주로 보면 올해 아이가 생기는 게 맞아. 응. 기주로 와서도 일찍 가죠. 일찍 가죠. 아니면 이게 신고 시즌을 피해서 낳아야 돼가지고 네. 바쁠 때 아기 낳으면 답이 없어가지고 진짜. 이도저도 안 되고 지금 4월 딱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원하는 계획은 한 10월, 11월 이쯤 가서 내년 한 9월나 이때 낳는 게 제일 한간 시즌이니까 그렇게 하죠. 근데 아이를 또 낳으면 아이를 또 양육을 하고 하려면 그때는 또 많이 바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? 그렇죠. 친정엄마가 보고 내린다고 하하하하하하 어쩔 수 없이 근데 아이는 그렇게 계획을 가져서 가지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는 기준님이 미뤄왔던 거고 아이가 생겨도 그 전에 생길 거야. 응.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가 남자아이로 사나이 아이로 보이거든? 그 아이가 되게 똑똑해. 되게 똑똑하고 아이 자체가 되게 똑부러져. 그리고 아이가 아이가 부모 걱정을 많이 해. 부모가 아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 걱정을 하는 애늙근이란 얘기에요. 속 깊은 놈이 나온다는 얘기에요. 아이도 그렇게 튼튼하고 괜찮은 아이가 나오니까 좀 잘 생각해 보셔. 아셨지? 네네. 또 궁금한 거? 제가 여기 직산에다가 조합원 아파트 집을 샀는데 그 아파트가 잘 성공적으로 지어질지 요즘에는 그냥 일반 분양을 받는 거랑 조합원 아파트는 좀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잘 모르겠네. 조합원이라는 게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가는데 일반 분양보다는 더 싸게 받는 거예요. 올해는 조금 힘들어요. 이게 완공이 될지 더 걱정이고 올해는 당장 기대도 안 하고 한 3, 4년 정도는 보거든요. 그게 잘 완공이 돼서 제가 문서를 가질 수 있을지 네네. 문서는 들어와.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안 돼. 안 되는데 3, 4년 뒤에는 괜찮아.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들어와서 자꾸 쌓여. 쌓이는데도 기준님은 부족해. 내가 살 정도 된다 하면 본인이 마음 탁 놓고 아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 거는 40대 후반 50대 접어들면서야. 그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싸는다 하더라도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. 그거는 잘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야 돼요. 신랑은 괜찮네. 신랑은 지금 직장은 계속 다니고. 괜찮아요. 신랑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도와줘도 도와주시는 분이고 신랑은 참 온기가 잘 타고난 사람으로 보여. 하고 신랑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되게 반짝반짝해 보여. 머리가 상당히 좋아. 그러니까 어떠한 고비가 오면 그 고비를 자기 말로다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은 우리 대주로 보여. 그러니까 대주는 걱정 안 해도 돼. 본인이 우리 기준님이나 조금 좀 내려놓고 살아. 걱정이 너무 많아. 이게 뭔가 저희 시아버지가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. 지금도 이제 시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는데 제가 돈을 좀 모아 놓으면 뺏어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돈을 모아 놓으면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제가 밑 빠진 쪽에 물 붙는 그런 거라서 뭔가 아기를 갖는다 아니면 뭔가 안정을 찾는다 그래서 돈이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있어야 그런 안정감이 들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뺏어가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 많고 올해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올해 지나가면서 괜찮으니까 그동안 저 친구가 약간 심리상담 이런 것도 되게 잘하는 친구고 그래서 저 친구 때문에 좀 우울증을 많이 극복했다고 해야 하나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저 친구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말로 써도 뭔가 같이 생활하면서도 사무실도 같이 썼었고 그래서 저 친구 때문에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 친구 세무신고를 제가 대신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친구랑도 관계는 괜찮고 저 친구는 복비 먼저 받고 있네 네 그래서 저 친구 일을 제가 세무신고를 해주고 저 친구는 제 고민을 또 들어주고 이게 서로 이렇게 하는 사이여가지고 정말 좋은 친구가 네 맞아요 저 친구랑도 잘 맞는 것 같은데 괜찮 네 괜찮아요 그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본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고민을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고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친구 거의 방청객 모드 수준이 그런 호응이나 대답이나 그런 거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팔자라 어쩔 수가 없어 항상 어디에 가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 저 친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없죠 없죠 제가 이 세무 이쪽은 잘 맞는 네 본인 잘 맞아 그래요? 본인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으면서도 재밌어 왜 그러냐면 숫자는 틀리는 게 없거든 딱딱 떨어지거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하나 놓더라도 딱 올바르게 있어야 맞아요 내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게 틀어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딱 스트레스를 받으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맞아 다른 뭐 직업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? 하던 거 아셔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무 쪽이라면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 쪽이잖아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잖아 또 그 계산은 또 대개 못해요 본인 거는 그런 분이시라 어떤 분은 나이 먹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나이가 40대 50대 가면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 기준님은 사업하시면 안 돼요 저 무조건 직장에 있어요 거기 계셔 지금 사무실 아니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 지금 세무 쪽 일하시는 걸 계속 하시라고 그게 우리 기준님한테 잘 맞아 알겠습니다 아셨죠? 네 네 네 네